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슈크 채널 김기자입니다 해외에서 수많은 방탄단 팬들이 차를 타고 카퍼레인을 펼치고 있는 장면이 공개되어서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월 10일 라틴 아메리카 현지 언론은 아르헨티나의 도시 곳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차에 올라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부르면서 질주하고 있다고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현지 언론은 이들은 방탄단 진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서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교 복장을 한 지인의 사진을 앞세우고 오토바이 승용차 트럭 등에 올라탄 수많은 아르헨티나 현지 팬들이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물론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 카퍼레이드 장면을 보도하는 등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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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